전 미식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의 옛날 집에서 피 묻은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정밀 분석 중인데요. 여러 의혹과 함께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오제이 심슨 사건의 진실이 22년 만에 규명될 수 있을까요?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4년 미식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부인 리콜 심슨과 그의 연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오제이 심슨이 지목됐고 실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배심원단은 무죄 편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인종차별 행위로 몰고 간 변호인단의 승리였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나 오늘 LA 경찰국은 심슨의 옛날 집에서 피 묻은 칼 한 자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칼은 원래 1년 전 심슨의 집을 철거하던 과정에서 한 공사 인부가 발견해 경찰에 넘겼는데 해당 경찰이 1년 이상 칼을 집에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은 LAPD 기동순찰대 소속 전직 경관으로 알려졌는데 왜 1년 동안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발견된 칼에 묻은 혈흔과 피해자의 DNA가 일치할 경우 오제이 심슨의 당시 무죄 편결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오제이 심슨을 살인 혐의로 재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슨은 앞서 2007년 납치, 협박, 범죄 모의 등의 혐의로 3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적 증거 발견은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칫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심슨 살해 사건이 22년 만에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